오늘 손맥주에서는 가장 맛있는 맥주 필스노우르켈의 본고장 체코에 있는 동네죠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조장 가서 시원하게 한잔하고 오는 게 목표기 때문에 눈이 오더라도 즐겁게 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떼 팝플렛도 배파하고 있는데요 딴 내용 별거 없고 맥주소개가 되어버립니다 도착해서 입고 지나면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다 술 먹으러 오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란의 전경을 보시면 맥주 공장도 있고 이렇게 인포메이션 센터로 점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타깝게 투어는 한국어는 없고요 영어로 예약을 해서 갔는데 이분이 작년에 했던 분인데 똑같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어 예약은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 간단하게 역사를 설명하고 나면 밖에 나가가지고 식당을 보여줍니다 옛날에 맥주 굴 파가지고 맥주 숙성하던 데를 식당으로 바꿔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걸고 나면 안에 들어가서 재료 설명부터 친절하게 해줍니다 암호인처럼 맥주가 뭘 또 설명해주고 나면 물을 설명해줍니다. 너무 기술적인 내용이라 설명을 안해주신 것 같은데 여기 물이 연수, 소프트워러라고 해서 여기 펄젠 지역에서 페일라거가 탄생하는 계기가 됩니다. 향후에 기술적으로 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긴 하는데 거기에 한 100년이 더 지난 다음에 나오는 기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운이 좋았죠. 잘 들으셨죠. 이스트는 몸에 좋고 이스트가 들어간 맥주도 몸에 좋을겁니다.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실겁니다. 그래서 뺄젠가 있어서 뺄젠가 너무 많으신데요. 어쩐지 밥먹고 맥주 한잔 먹고 가만 앉아 멍 때리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온다 싶지만 비밀이 밝혀졌네요 설명 다하고 나면 말린 호흡 갈아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 호흡을 쌩걸로 물일이 없는데 여사 먹어보시면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금속 가스가 맥주를 만들 때 쓰던 건데 전쟁이 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거 뺏기면 안 된다 하면서 몇 시간 만에 땅을 파가지고 묻어놨다고 합니다 전쟁 끝나고 다시 팠는데 쓸 수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저온 숙성을 위해서 72년 동안 수작업으로 땅굴을 파가지고 만들어놓은 켈러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통로를 말도 지나다니만큼 크게 팔았는데요 93년 이후부터는 다른 저장구를 쓰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있고 여기서는 공법이 바뀌더라도 원래 맛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량으로 워크통에다가 부류를 해가지고 맛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보시면 CPC 관리도 확실하게 하고 있죠 공정 근대화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금속에 닿지 않는 필스노우루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안오는 이상 안타깝게도 이게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다 먹고 나가야 됩니다 다 먹고 나오면은 이렇게 기념품 샵이 있구요 컵이나 각종 상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백체코론이 한 5,500원 정도 하니까 크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맥주도 바로 따라갖고 가다놓고 파는데요 저 뒤에 보시면은 한국에도 나오죠 저 뚱캔 있고 앞에는 180주년 기념 바틀 이렇게 해서 팔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사가가가지고 다음에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3시 반에 시작한 투어가 이제 끝났구요 나오니까 5시 겨울이라서 해가 다 지고 경치가 좋아졌습니다 시원하게 한잔 더 하고 집에 가는 걸로 하고 손 맥주 필젠 투어였구요 형님 누림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는 여기서 산 맥주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